지금부터 에어테이블에서 표를 만들고 데이터를 기록하는 작업을 시작해봅시다 표를 만들 때는 표의 구조를 정의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컬럼의 성격을 여러분이 정의하셔야 됩니다 저는 업무일지용으로 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컬럼의 name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걸 아이디로 바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른쪽 클릭하고 여기 보시면 커스터마이즈, 필드 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드는 컬럼을 부르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클릭,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저는 아이디라고 컬럼의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밑에 있는 요건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1번, 2번 이렇게 적으면 데이터가 기록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가 3이라고 적으면 기록될까요? 되죠 이게 에어테이블과 엑셀과 똑같은 점입니다 그런데 에어테이블은 엑셀과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엑셀은 이 컬럼에 어떤 데이터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에어테이블에서는 여러분이 강력하게 저 컬럼에 들어올 수 있는 값을 규제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는 아이디에는 숫자만 올 수 있다 어떻게 하냐, 오른쪽 클릭하고 커스터마이즈 필드 타입을 선택하셔도 되고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럼 싱글 라인 텍스트에서 뭘 하면 될까요? 관찰해 보세요 넘버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넘버를 선택할 때 이 넘버를 어떤 종류의 넘버를 쓸 것인가 인데요 저는 이제 아이디를 우리 학교에서 학번과 같은 식별자로 쓸 거기 때문에 소수점이 없어야겠죠 데시멀은 소수점이 있는 데이터고 인티저는 정수라고 해서 소수점이 없는 데이터입니다 즉 소수점이 없는 데이터만 오도록 강제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다면 밑에 allow negative numbers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음수는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생겨서 컨버트 하시면 돼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아까 여기에 적혀있던 3이 사라졌어요 그럼 제가 이번에 또 3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입력이 안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엑셀과 데이터베이스라는 정보시스템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몇 건 안 된다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데이터를 1억 건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고 한다면 이 아이디에 데이터가 중구난방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어테이블에는 이 쉐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이 표를 공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천명이 들어와서 같이 표를 작업을 한다면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5만 가지 데이터를 중구난방으로 입력할 수가 있는데 이게 데이터가 적을 때는 상관없는데 데이터가 많아지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이 기능입니다 엄청 좋은 기능이에요 두 번째 컬럼에다가는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표시하고 싶다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보면 Customize Field Type을 선택하고 여기다가는 작업 이름 이렇게 하고 여기에는 싱글 라인 텍스트, 한 줄짜리 텍스트를 오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데이터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강의 만들기 라고 이렇게 했고요 여기 이 행에다가 더 자세한 설명도 추가할 수 있게 하고 싶다면 작업 이름과 여기는 Attachment라고 되어 있는 것 사이에 표를 다시요, 컬럼을 추가하고 싶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오른쪽 클릭해서 Insert, Right 버튼을 클릭하면 작업 이름의 오른쪽에 컬럼이 추가, 영어로는 Insert 되게 됩니다 클릭!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는 작업 설명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 줄을 표시하고 싶다면 클릭해서 Multi Long Text를 선택하시면 여러 줄을 여러분이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에어 테이블의 또 다른 장점은 이 컬럼의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저는 그중에 상당히 매력적인 게 여기 Attachment, 첨부 파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작업 근거 라고 제가 하고서 Save 을 누른 다음에 이 작업을 했는지 근거를 여기다가 기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윈도우 탐색기나 맥 같은 경우는 파인더를 통해서 이 파일을 드래그해서 여기 위에다가 갖다 놓게 되면 업로드가 됩니다 정말 좋지 않아요? 업로드가 끝나면 클릭하는 걸 통해서 그 이미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을 추가할 때는 여기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눌러도 컬럼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데이터 타입을 보면 에어 테이블에서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들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체크박스 한번 해보시고요 멀티 셀렉트, 싱글 셀렉트, 그리고 날짜를 표시하는 데이트 그리고 전화번호, 이메일, URL을 제약하는 그런 것들만 허용하는 URL, 통화, 시간 이런 다양한 데이터 타입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잘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에어 테이블의 표에 컬럼을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